자기하고 잘 맞는 샴푸를 찾는 게 일단 중요해요 화장품 고르는 거하고 비슷해요 무조건 비싸고 좋은 메이크업이고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안녕하세요. 뉘어 김진호입니다 탈모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탈모 예방법 6가지를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시는 겁니다 좋은 식단을 유지하는 거는 머리카락뿐 아니라 우리 그냥 몸에도 굉장히 좋죠 머리카락도 몸에 붙어있는 기관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몸이 좋아지면 머리카락도 당연히 따라서 좋아집니다 몸이 안 좋아지면 머리카락도 나빠지고요 비만한 사람일수록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대사증후군이라고 불리우는 질환들 그리고 지방관이라든가 아니면 심장질환 전립선 질환 같은 게 있는 분들이 탈모가 잘 생긴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런 대사증후군이 생기지 않게 하는 습관 탄수화물을 줄이고 고단백 소식 채식 위주로 자주 식사를 하시고 물을 많이 드시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머리카락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숙면입니다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현대인은 항상 잠이 모자라요 저는 알람 없이 스스로 깰 정도로 잠을 주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람 자체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대요 우리가 갑자기 깨는 거니까 심장에 부담이 가기도 하고 건강에도 사실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저도 한참 알람 없이 하다가 요새는 다시 알람을 쓰기 시작했는데 가능하면 알람 없이 깰 수 있게 충분한 잠을 주무시는 게 좋죠 한 7시간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적당한 운동이에요 적당한 운동은 건강을 회복시키면서 몸에 붙어있는 머리카락도 따라서 좋아지게 됩니다 정말 탈진할 정도의 운동을 매일 하는 거는 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런 운동을 하거나 피트니스 대회 같은 거 나갔을 때 막 이렇게 몸 덩어리가 큰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몸 근육 질량을 이렇게 늘리면 DHT라는 호르몬이 좀 늘어나긴 해요 탈모 유발 물질 테스트스토론이 늘어나면 DHT가 따라 늘어나는데 이게 무조건 인과관계가 있어서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DHT라는 물질이 늘어나는 거는 탈모에 좋지는 않거든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게 이 회로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약을 안 드시면서 이제 유전적 소인이 있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탈모 소인이 있거나 걱정되시는 분들은 6개월, 1년 이렇게 좀 기간을 길게 잡고 천천히 몸의 부담을 줄이면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제 모발 영양제입니다 이제 모발 영양제는 치료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테와 같은 유녹세질과 같은 그런 약은 아닌데 모발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주로 단백질들인데 그런 성분들을 보충해 주는 거죠 단백질, 철분, 아미노산, 비타민 A, D, C, E, 아연과 구리 이런 것들이 모발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들입니다 제일 잘 알려진 모발 영양제는 맥주 효모죠 단백질, 그리고 시스테인, 판토텐산, 비타민 B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주로 돼 있고요 정수리 탈모나 확산성 탈모, 여성형 탈모에서 제가 하나 강조드리는 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모자라서 탈모가 되는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좀 많아요 그 외에도 또 이제 비오틴 잘 아시죠? 비오틴 외에도 이제 오메가3나 유산균 뭐 핵심 성분이라기보다는 약간 부성분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하나하나 놓치지 않을 거야 하는 분들은 이것까지 추가를 하시고요 아 다 귀찮은데 하시면 그냥 맥주 효모 영양제 정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올바른 샴푸의 선택과 샴푸법입니다 샴푸로 탈모를 치료할 수는 없는데 탈모의 악화를 막는 데는 좀 도움이 됩니다 자기하고 잘 맞는 샴푸를 찾는 게 일단 중요해요 이건 화장품 고르는 거하고 비슷해요 무조건 비싸고 좋은 메이크업이고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되게 비싼데 자기하고 잘 안 맞는 화장품도 있고 굉장히 저렴한 화장품인데 굉장히 잘 맞는 화장품도 있듯이 샴푸도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샴푸를 사용해 보시면서 사용감이라든가 사용 후에 이제 머리 상태 아니면은 냄새라든가 가려움 정도라든가 각질 발생 여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특히 남성 탈모에서는 80% 이상의 분들이 지성을 갖고 있고 한 50% 이상의 탈모인들이 지루성 두피염을 갖고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머리가 쉽게 떡지거나 기름지거나 땀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지성 전용 샴푸를 한번 써보시면 도움이 될 거에요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 분들은 심할 경우에는 이제 약용 샴푸를 쓰기도 하거든요 약용 샴푸는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케토코나즈률이라는 성분으로 되어있는 거죠 항진균제에요 곰팡이균 때문에 이게 지루성 두피염이 좀 악화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잡아주는 게 이제 니조랄 그리고 노비프록스라는 샴푸로 유명하죠 시클로피록스라는 이것도 항진균 성분으로 치료를 하는 이것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징크피리치온이라는 샴푸 이것도 유명합니다 이거는 징크피라는 제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셀레늄설파이드라는 성분이 아직 국내에서는 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국내에서 판매는 안 되고 있지만 직구로는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앤숄더에 클리니컬 스트렉스 샴푸 그래서 이 네 가지 샴푸가 약용 샴푸라고 보시면 되고 지루성 두피염이 심한 분들은 이걸 약국에서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직구로 구매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매일 쓰시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샴푸할 때는 머리카락을 닦는 것 뿐이 아니라 두피 자체를 닦아준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구석구석 닦아주면서 거품을 내고요 이 거품을 조금 두시는 게 좋아요 바로 씻어내지 마시고 한 1분 정도는 불려서 잘 닦아내는 게 좋죠 샴푸하시고 물로 헹궈내는 거 아마 10초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1분 이상 헹궈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올바른 모바일 관리 습관입니다 손톱으로 두피를 박박 긁는 거는 좋지 않아요 두피를 상처를 더 악화시키고 염증이 심해지면 탈모가 악화되니까요 그런 생활 습관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를 너무 쪼매서 눈이 치켜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쪼매는 습관을 하시면 견이성 탈모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뜨거운 드라이를 하시거나 아니면 고데기를 직접 두피에 닿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역시 두피 손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바람 쓰시는 건 좋은데 조금 떨어져서 쓰시거나 아니면 좀 미지근한 바람 혹은 찬 바람으로 말리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염색이나 펌은 필요할 때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요 너무 자주 하시면 좋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햇빛에 너무 장시간에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두피에 화상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고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가 상하고 노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 아닌 긴 시간 야외에 계실 때는 모자라든가 양상 같은 거를 쓰셔서 햇빛에서 머리를 보호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탈모 예방 습관입니다 탈모 치료법이 아니에요 치료법이 아니기 때문에 탈모가 생겼는데 치료를 하지 않고 이런 예방법만 하고 있는 거는 피해야 될 일이죠 탈모에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탈모가 발생하고 가능하면 5년 이내에 치료받으시는 게 반응이 좋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지금 말씀드린 건 예방 습관입니다 치료법이 아닌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